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단아 한방의 단아 전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단아 한방, 단아 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유, 뭐 더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 그리고 사람이 더워지면 너무 의욕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딜 가는 것도 금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바깥에 이렇게 산책하고 싶어도 사실 아침부터 훅훅 찌는 날도 많았으니까. 그래도 그냥 저는 아침에 이제 6시 조금 넘어서는 그래도 제일 선선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시간은 꼭 걷죠. 그러면은 이번 한 달도 거의 하루도 안 빼놓으시고. 그렇죠. 네, 네. 빠지면 안 되죠. 진짜 대단하시죠. 그룹들이 늘 다 만나는 그룹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하얘 하면서. 아, 그렇구나. 강아지들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사님 항상 뵐 때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어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칠까. 항상 그 좋은 건강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마 아침에 매일 거르지 않는 그 산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희는 그냥 누름밥까지 해서 아침밥을 아주 거나하게 먹습니다. 누름밥을 따로 또 해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밥 할 때 이제 피슬러 밥솥에 그런 게 나오게끔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숭늉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아침은 꼭 그렇게 먹어요. 아침도 거르지 않고 잘 챙기시고 운동도 꼭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심장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앓고 계신 분들이 항상 이 중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중풍에 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 거잖아요. 네, 네, 네. 이 중풍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중풍이라는 거는 혈관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러는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뚱뚱하신 회장님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어, 그리고 뒷목 잡고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뇌출혈이 된 거예요. 뇌출혈이. 뇌혈관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압력을 받아갖고. 그런데 이제 빼빼한 어머님이 바짝 말랐는데 마비가 온다. 그거는 이제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 그거는 뭐냐면 허혈성으로 피가 조금 덜 도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뇌 쪽이, 어느 쪽이가 마비가 온다. 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군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거는 피와 혈관병이에요. 그러니까요. 터졌거나 협소했거나 또 피 딱지가 어디를 막았거나.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내가 막 마비가 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어딘가 저릿저릿하고. 지금 저릿저릿한 것도 좀 허혈성으로 많이 배짝 마르신 분들, 기운 없는 분들이 많이 그런 현상이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박사님 그런 거네요. 보통은 중풍이나 어떤 혈관 쪽에 무슨 병이 있다 하면 보통은 육식 많이 하시고 뭔가 좀 체중이고 과체중이고 그래서 피가 끈끈하고 그래서 어딘가 막혀서 그런다 생각하지만 의외로 생각처럼 아주 날씬하시고 그러신데도. 그렇죠. 중풍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이제 허혈성이라고 해가지고 피가 모자라고 그다음에 기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뇌경색으로 오는 거죠. 거기까지 뇌까지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중풍이 오는 원인이 이제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외에도 또 뭔가 더 있나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적에 이제 과피곤하죠. 피곤하고 그랬을 적에 정상으로 돌아야 될 피가 안 돌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피가 모자라거나 너무 과하거나 또 너무 스트레스를 한 번에 확 받았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흡연을 많이 좀 손상시켰을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러네요, 진짜. 참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뭐 피가 어딘가 막힐 정도로 띡해지거나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뇌에 피가 잘 돌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문제고.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혈관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검사를 하면 콜레설치가 높습니다, 나쁩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이제 당이 있게 되면은 혈액 자체가 끈끈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막 뭐가 돌아야 되는데. 물 누르듯이. 네, 물을 누르듯이 착착착착 잘 돌아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있거나 또 지방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덜 돌게 되고. 그러게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요구에 따른 이제 원인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 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맨 처음에는 이 지금 혈관의 증상 중에는 두통이 아주 심하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네. 안 도니까.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리고 약간 마비가 오죠. 눈이 내려온다든지 말이 좀 어느룩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보이는 것도 조금 덜 보이게 돼요. 시력도. 네, 네. 시신경 쪽으로 가는 피가 조금 덜 돌게 되면 눈도 조금 덜 보이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아까 저를 보면서 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릿또릿하지 않고 어우룩하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모자라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나오게 돼요. 약간 좀 멍해지는구나. 네, 네. 본인이 느끼는 거는 이제 한쪽이 좀 마비가 오고 한쪽이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듯한 그런 증세가 나오죠. 네. 어우룩하고 손이 내가 뭘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힌다든지 이런 증세가 많이 나오죠. 제가 진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해 전에 굉장히 젊은 친구였어요. 30대 말이었는데 이제 과도하게 업무를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다음에 이 반쪽에 입술이랑 눈이 깜빡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굳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 그쪽에 지금 안 움직여?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 때문에 그걸 알게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젊은 친구지만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증세가 있을 때 빨리 에머전시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는 얼마 전인데 21살짜리 스페니시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 눈이 자꾸 감기는 거야. 마비가 와. 아기가 3명이래. 21살인데. 21살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에머전시 가니까 닥터가 너는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어깨풍초 빨리 가라고. 가서 침 맞고.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오면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한방으로 가셔야 돼요. MD가 맨 처음에는 골든타임 3시간에는 병원을 가지만 병원에서 용혈제를 맞고 이게 끝나면 빨리 재활은 한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는 우리 또 박사님께 치료를 또 잘. 네. 두 번 버튼이 안 오더라고 다 났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가 내려앉는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처럼 그렇게 마비가 오는데도 전혀 의식을 못하고 못 알아보다가 타인에 의해서. 네. 어느 분은 도넛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물을 먹는데 그냥 한쪽이 물이 줄 흐른다고 깜짝 놀라서. 네. 자기가 깜짝 놀라서 오셔가지고 한약이랑 침이랑 맞고 괜찮아지셨는지. 그런데 괜찮아지셨으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게요. 그거까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네. 글쎄요. 그러면 보통 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시력 저하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또 증상이 또 있나요? 또 구토 증세도 올 수 있어요. 아. 구토 증세.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언어 장애가 오죠. 여기 말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마비가 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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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할 때는 걷는 거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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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얼굴 쪽 위쪽으로 뭔가 증상이 나오다가 그게 전체로. 네. 전체로. 한쪽 반이 어딘가가 이렇게 언바란스로 돌아가게 되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되기 전까지 알아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중풍이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지금 내가 중풍이 오는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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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조건 911에 전화해서 병원부터 먼저 가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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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뇌에 어떤 이상이 오거나 이랬을 적에 3시간 안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브레인에 뇌에 손생기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3시간 안에는 꼭 도착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내가 무슨 산속 깊이 갔다. 어디 여행을 갔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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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끔찍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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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제가 아는 닥터는 리타이와 중국 놀러 갔어요. 네.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네. 거기서 이제 풍요오면서 거기서 시체로 돌아오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고. 그러게요. 아니 진짜 이게 뭐 주로 이제 고위험군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뭐 성인병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조심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요새는 사실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젊은 분도.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산책을 나가더라도 누군가 동행자가 있거나. 핸드폰이라도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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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뭐가 어느 루가다 하면 자기 자신이 나이 놓는 일을 부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정밀검사까지 받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았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자신과의 싸움과 한방에서의 치료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치료들을 하시게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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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맨 처음에는 이제 침으로 다 자극을 줘서 마비된 그 근육을 이제 회생시키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늘 인디바 인디바 하는데요. 온열 치료. 꼭 뭐 인디바 아니라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이 마비된 머슬을 릴리브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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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또 운동에서는 이제 수영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못할 정도면 그냥 걷는 운동이라도 말심이 한 몇 시간씩 걷는 거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왕. 그 다음에 이제 뜸. 네. 뜸은 이제 꼭 한방에 오지 않아도 인터넷에 강화, 쑥, 뜸 그렇게 해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갖다가 자기가 마비된 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보호자하고 같이 해도 되고 본인이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얼굴 같은 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군요. 딛까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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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른 데는 연습을 해서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드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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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되는 그런 거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뭐 또 한약도 또 약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한약도 쓰죠. 네. 마비가 됐으니까 만약에 허혈성이면은 기를 올려주고 좀 더 회복되게끔 그렇게 하고 또 너무 막 과하다 그럴 때는 조금 살을 좀 빼면서 그런. 그리고 이제 한약에서는요. 네. 그 산사라고 있어요. 산사. 산사. 산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들 사과예요. 아주 조그만 들 사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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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는 사과인데 조그만 사과예요. 네. 네. 그것이 콜레스테롤 녹이는 한약에서는 가장 좋은 약제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 박사학위가 사실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그거였어요. 네. 이제 거기에 다른 약제도 있지만 다른 약제는 여러분들이 구입하기 조금 어렵고. 이 산사라는 거는 딱 보면은 조그만 사과예요. 들 사과. 네. 살에서 나는 사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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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장복으로 그냥 막 데려서 잡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표고버섯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표고버섯하고 같이 놓아가지고 항상 늘 끓이고 또 지금 이제 양파, 어니언도 피를 말게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몇 가지를 놓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푹푹 데려서 늘 그냥 장복하세요. 아. 그렇군요.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네. 거기에 이제 눈까지 안 좋다 하면 결명자 같은 것도 넣어서 같이 놓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문의를 하세요.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문의를 하세요. 내가 이런데 뭘 좀 더 넣을 게 있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또 만약에 나는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뭐 길경 같은 거, 보라지 같은 것도 넣고. 네. 기가 너무 떨어진다 하면 삶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자기 나름대로 비방을 만들어서 그냥 잡수야. 괜찮아. 굳이 돈 쓰면서 우리 원장님 안 찾아와도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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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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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서와 허성현이 부릅니다. 어디든 가자. 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단아 한방의 단아 전 박사님 모시고 중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진짜 좋은 음식들이 참 많아요. 보면서 산사라는 작은 사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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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낮추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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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쭉 꾸준히 데려서 먹으면 좋고. 또 양파, 표고버섯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일본인들이 먹는 나또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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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원래 혈전 분해제예요. 아, 이게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제 이 성분을 가지고 혈관을 분해하고 그러는데 혈액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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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나또가 나와 있는 그게 많아요. 요즘은 진짜 많이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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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를 음식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알로 해가지고. 아, 환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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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 제품물은 엠브르투스라고 글라이코 뉴트리션이에요. 그거는 혈관 전체를 막 세포 전체를 살리는 그 회사가 이제 여기 달러스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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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걸 두 통을 꼭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건 인터넷에서 사실 구입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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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막 상점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정말로 소중한 거는 그렇게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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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늘 제가 부탁하는 거 있죠. 비타민C. 맞아요. 꼭 잡수세요. 네. 5,000ml. 아, 6,000ml front. 아, 6,000ml. 공부 잘못했어. 6,000ml 이상 꼭 잡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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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성장홀몬 자체도. 소 마덤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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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마덤젤 성장홀몬도 이제 발랐을 적에 저는 이제 지금 지난 방송한 이후로 한 통 발라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에 발르셨어요? 저는 얼굴에 주로 발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게 얼굴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조금 많이 투명해진 듯한 그런 느낌. 좀 환해졌다. 네. 환해졌다. 나 어저께 비비 발랐나 오늘 비비 발랐나 이럴 정도로 우리 아나운서님은 워낙 깔끔하고 예쁜 얼굴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칙칙한 느낌이 받죠. 많이 환해졌고 어느 분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자기가 정말 걷지를 못하는 중풍 환자인데 이 홀몬 젤을 바르고 이제는 뛰어다닐 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하고 손등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손등이 꼬맞잖아요. 맞아요. 주글주글해지죠. 네. 주글주글해지죠. 너무 환해지고 너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전해 봅니다.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네. 건강해지고. 전체 건강해지죠. 네. 그럼 비타민C 또 뭐 나토 소마덤제 또 뭐. 엠브루투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올리브오일도 좋다고 하셨죠? 네. 그럼요. 네. 미국에서 뽑은 첫 번째가 올리브오일래요. 음. 건강식품이다. 네. 버진 올리브오일. 네. 네. 그 뒤에 버진이라는 건 처음 이렇게 뽑아낸 거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농축된 거죠? 네. 네. 최초로 그렇게 해서 좋은 성분이 많은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도 먹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드레싱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벌떡벌떡 잘 접수는. 그거 자체로는 못 먹겠고 이렇게 드레싱처럼 해서 그냥. 야채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샐러드처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안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든다. 그 에이징이 오게 되면 이제 얼굴도 칙칙해지고 에이징 스팟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박사님. 그러면 이제 이 에이징 스팟 뭐 아유 나이 드는 건데 뭐 이대로 둬도 돼. 이게 나지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좀 어두워 보이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요. 일단 자기가 이렇게 뭐 왜 얼굴을 리페어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얼굴에 모든 신경이 다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신경이.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예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신경이 다 있기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막 두들겨주고 마사지하고 만지고 이러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 스팟 같은 거 있는 거 꼭 제거하세요. 그러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따지시지 마세요. 여기는 어차피 햇볕에 막 나가는 사람 말고는 골프 치는 사람 말고는 햇볕에 많이 안 있고 더워도 얼떤 실내로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뉴저지 같은 데 같지 않고 여기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밖에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에이지 스팟도 관리해야 된다. 예예. 그리고 특히 목에 나는 거는 그거는 바이러스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꼭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뭔가가 나면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약간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싸인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거 너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요. 점이 많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때 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요 근래 몇 해만에 얼굴에 점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햇빛 때문만은 아닌 거군요. 스트레스 아주 엄청 크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귓볼에 보면 선이 하나 작아요. 그거는 충격선이에요. 내가 뭔가 충격을 받았다. 진짜 이혼을 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누가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격을 확 받았을 때 그런 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의학적으로예요. 누구든지 다 안 해서. 그런데 우리 몸이 참 그래서 신비한 것 같아요. 뭔가 끊임없이 징조가 나타나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네.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 그것도 아주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요새는 다들 탈모 때문에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탈모가 된다는 거는 내 머슬이 홀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혈이 약해가지고 그냥 술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머리 안 빠지려고 애쓰지 말고 내 몸 컨디션, 내 몸이 보다 헬디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증상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본 원인과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뿌리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목 주변에 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시다 보면 팔뚝 같은데도 에이징 스파처럼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성장 호르몬제를 바르면 진짜 없어져요. 아, 요 소만 호르몬제를 바르면 그것도 깨끗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바르세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성장 호르몬이 그냥 아이들 키만 크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세포가 아니라 새 세포를 만들어내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거니까 진짜 피부도 젊어지는 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A이 지금 나이 먹은 거를 뒤로 조금 빽해서 회춘해주는. 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원장님께 가시면 진짜 너무 잘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또 인슈런스가 되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인슈런스 삼성 거 가지고 계세요. 네. 삼성도 있고 어제께는 애트나 우체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애트나에 디덕터블이 많지 않고 한 방이 한 40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분들은 받아요. 애트나 그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애트나 중에서도 마티덕터블이 많은 분들은 못해요. 맞아요. 저도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우체 보다 보니까 막 어깨 여기 서비칼 본 그쪽이 목뼈 있는 쪽이 너무너무 아파서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은 꼭 오세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뭐 중풍에 이어서 또 이제 뭐 좋지 않은 음식도 또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는 일단 오징어가 콜레스토로를 많이 높입니다. 오징어 잡습니다. 아니, 그런데 누구는 그 오징어 껍질째 먹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 네. 그런데 일단 껍질째 먹든 안 좋고. 그런데 오징어 껍질째 먹는 분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건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새우도 안 좋고요. 네, 네. 닭 껍질 같은 것도 안 좋고. 내장이나 소세지, 햄.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벌써 기름기가 많은 것들은 좀 피해라. 네, 네. 그런 건 조금 피하고. 네, 네. 또 튀김 요리 같은 거. 또 밀가루 음식. 그런데 뭐 그렇게 밀가루 음식이라고 먹지 말아라. 그래도 저도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달달한 게 먹고 싶어져요. 맞아요. 기름진 거 먹고 싶고. 네, 네. 그러면 또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그 마음에서 이제 먹는 거죠. 네. 자, 오늘 단아 한방에 단아 전 박사님 모시고 중풍과 또 에이지 스팟에 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지금 이제 중풍이 오는 것 같고 내 느낌이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꼭 하세요. 꼭 방문 안 해도 되고 지금 내일 9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노인회관에서 제가 침대 3개 놓고 무료로 시술을 해드리니까. 또 자원봉사 하시는 거죠. 네,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꼭 오세요. 네. 꼭 오셔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놓는 침이나 거기서 놓는 침이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침을 맞으시고 한번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9월 9일 날은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일 것 같은데 간호협회에서 또 발렌티오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그날 9월 9일 날 토요일이에요. 네. 그날도 이제 12시 반까지 9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날 건강검진 하신다고 그런 거죠. 네. 건강검진하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한방에서는 제가 좀 발렌티오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방에 대한 건강검진. 물고 싶은 거. 한의원까지 안 오고 그냥 뭐 궁금한 거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머리에 침도 좀 맞아보시고. 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또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